BTS 자, 2021년 8월 8일 미국 텍사스주의 한류를 보여드립니다 자, 케이팝 앨범과 굿즈 그리고 여러가지 문구를 파는 10x10 들어가 보겠습니다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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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미국에서 최초로 문을 연 과트박스에서 오늘 무엇을 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되게 귀여운거 샀어요 짜잔 네, 무엇을 샀을까요 여러분? 이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개봉박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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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공책을 샀습니다 자, 공책만 사면 안되죠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너무 귀여운 제가 또 또 하나의 물건을 샀는데 짜잔 무엇을 샀을까요? 짜잔 너무 예쁘죠 바나나 볼펜을 샀습니다 구독자 친구들 더운 날씨에 지치지 말고 힘내세요 화이팅 대한민국 가자 후후 네, 하이 하이 사위에 사위에 아참 동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